이의 정보, 마음을 찬양 반갑습니다! 이채진 센터예요! 밀라로 돌아가세요! 모든 분들 다 지나가시고 됐어! 밀라로에서 말씀하셨어요! 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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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흐려가는 사람 빈가슴 우려잡고 상상에 비해 반이 슬픈 애니든 창밖에 보면 다시 음을 찾고 막 또 돌아본게 미적소리 우람소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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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네 이젠 가면 못 볼 사람 못 볼 사람 다시 한번 함께 말해줘요 한결처럼 일하지 않다는데 한결처럼 일은 없이 떠나는 일이야 한결처럼 일은 없이 떠나는 일이야 한결처럼 눈물을 흘러야 하는 사람 빙가슴 무려잡고 착장에 기대어 밤이 새끼리는 창밖을 보며 다시 눈에 잡고 멀리 돌아보는데 미적소리 우람소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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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못 볼 사람 다시 오면 우린 말해줘요 한결처럼 일하지 않아갑니다 다시 오면 안 될까 말해줘요 한결처럼 일은 없이 떠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